우유 이름 좋아해 도대체 오줌 짜는 거냐? 저희는 요뚝콤 비쥬구라고 아 모렉이 모닝 숙형이 안 맞으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나중에 이후에 적응해서 다시 잤어 아 아 머리를 휘로 까말뚜게 하네 코덕코덕 코덕코덕 와 이거 이거는 왜 돌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가마꾼처럼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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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이 물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물이 엄청 뜨거워지겠는데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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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커피가 없어 흐흑 나 이번에 너무 한가지 왔나봐 잠시하고 이제 통발 확인하고 설거지하고 딱시하고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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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너무 좋다 시원해 통발 확인하고 설거지하고 낚시하고 하네 시원해 회가 서쪽에서 뜬거야 뭐야 내가 보고 있는게 싫어 퀵 퀵 시원 봐봐 내가 내 텐트가 병사가 이렇게 돼 있어 보이지 그래서 여기에 내가 머리를 두고 잤어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 그래서 빨리 일어났지 딱 아침 먹자 아침밥 없어 아침밥 없어 아침은 무슨 안생기 어두워 보이시네요 얼굴이 거 쓸 거 밖에 탔어요 지금 선크림 저도 또 잘 챙겨왔쥬 다리는 타도 돼 다리까지 선크림 바르기에는 아까워 어쩌다 무인도 저 메인 컨텐츠라고 봐야돼요 요거 좀 움직움직거라서 바꿔야돼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필리베르크 텐트 좋습니까? 전 선방송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바람이 육지에 있는 바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만족하네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네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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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주변에 오줌 싸놓으면 배 많아요? 텐트 주변에 오줌 싸놓으면 배 많아요? 배바리 맹키로 텐트 주변에 영역 표시하게 어 배만 안 온다면 나 내 주변에 오줌을 싸놓은 의학이 있어요 흐흐 통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쪽에 보면은 옆에 먹을 거 많이 붙어있거든요 고동도 그렇고 사깟 쪽에 고말도 많이 붙어있고 그래서 물 빠지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나무들 구하러 갈 건데 해로질도 해서 갈게요 다이어트 배돌아치 한 마리 배돌아치 한 마리 있어요 보시면 여기 배돌아치 한 마리 보이시죠? 오!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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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스 나이스! 문을 안 물죠? 빨판! 우와! 빨판! 성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우와! 빨판 힘 뭐야? 물어도 물어 입쪽으로 손 떼지면 빨판 힘 보여요? 나! 너 봐라! 우와! 빨판 떼고 빨개졌어요! 보여요? 오케이! 문어! 나이스! 너무 좋아요 오늘 밥은 든든히 먹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점심으로 먹을 거예요 얘는 문어 숙회 자스! 뭐야 빨판이 진짜 아직 뭐야? 이거 독 있는 거 아니지? 독 없죠 여러분? 빨갛게 피자 몰라왔는데? 나는 문화 너무 잔인하잖아 꿈을 꾸는 문화 꿈속에서도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문화 엄마 우리 애가 아침 일찍 나가서 여지껏 안 들러오네 좋아하는 꽃게찜에 놨는데 뭐라고? 저희는 문화를 잡아서 점심은 일단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우리 어제 낚싯대 하나 부셔가지고 마음이 엄청 아파요 오늘 오늘 해먹자 오늘 두개도 뽀각이면 무인도에서 굽는 컨텐츠로 가는 건가요? 무인도에서 그러면은 해로질하거나 그렇게 먹어야죠 그죠? 손주머니에서 돼지고기 꺼내던데 설마 굶겠어요 느낌표 무슨 소리예요 제가 제가요? 제가요? 우선 저희 점심은 땅땅하게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물고기 잡으면 패쳐먹기도 하는데 혹시나 많이 잡으면 말려가지고 저녁에 부어서 먹으려고요 많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가래? 이렇게 해서 먹을 예정이에요? 안쪽하게 마주치는건 너무나 어려워 야 이거 오케이 비거리 다시 오 눈살 졸랐어요 오 오 쪼개다 저기 달렸는데 저기 갔어요 지금 바람이 무서워 너무 세네 오 유속 자체가 너무 센 편이어서 원투도 입질보기도 너무 힘들고 바람 안 부는 섬 뒤편으로 가볼까? 후 동롷대 해들 부러졌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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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건 미안 미안 아파 미안해 저기 저기가 내가 돌 가져왔었었던텐데 저기 알지 알릉 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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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뱀 나왔어 뭔데 뭔데 뒤에 뭐 뒤에 뭐 나.. 나.. 됐나왔어? 못했어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분명 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번 가볼게요 어이거스 제스프레 뉴질랜드에서 넘어온 썬거이지? 우와 역시 역시 마법의 바위 대박 아니야 내가 한번 봐볼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봐볼게 골드키리 뭐? 계획을 짜 오케이 레츠고 오우 음 뜨거 너무 오래 있었나? 섬에서 기배를 먹다 이제 역시 자연은 아낌없이 주기만 하나봐요 집에서 먹으면 저거 숟가락으로 몇번 파먹고는 버릴건데 껍데기까지 다 먹겠구만 키윽 키윽 나는 이렇게 주장을 잘하는데 왜 난 광고 안들어와 음 이렇게 맛있게 먹어줄 수 있네 왜 난 광고 안들어와 나위에서 자랐다고 우기는데 광고 주겠냐고 키윽 키윽 광고 주세요 무인도에서 주작광고 싹 까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무인도에서 맛없는 것도 맛있거든 내 주변 사람들은 광고도 잘 들어온다던데 맨날 광고가 안들어온까 아아아아악 저기 사장님 목소리가 없었고 목소리 여기까지 들려 티비인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쭉 걸어가 볼게요 여러분 잘 보고 다녀볼게요 여기가 뱀산이라 그러거든요 여기가 쭉 일단 저희는 요쪽 섬 뒤쪽으로 한번 가볼거에요 낚시대랑 가지고서 예! 바람이 불고 요 앞이 바로 통발이여서 낚시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와 낚시 가방도 누가 버리고 갔노 우리 설거지통으로 뜰까?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구나 오인도에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라서 바닥이 치워지기도 않아서 바람에 날아오거나 태풍에 날아오거나 아니면 배에서 날아가거나 아니면 낚시하다가 실수로 날아가거나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렇게 쓰레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원래 이게 누가 일부러 버렸다 이거는 아닐 거니까 이거 나무 구해서 내끈낙 가는 길에 주셔도 빠를때 하나면 오래 써서 얇은 가시들 있잖아 걔네들만 구하면 돼 불을 확 지피기 위한 갈대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치우고 갔어요 조금이라도 무기가 무기가 엄청나게 물어 싸가지고 맛을 어떻게 가는거라 잘 보고싶은게 잠시 수 있어요 그리스도 못 사는 듯 그리스도 못사는 그래프게 잘 받아는 잘 reported 그리스도 못사는 그리스도 못사고 그리스도 못사고 그리스도 못사고 그리스도 못사고 나 맨날 돌 위에 올라가는 것도 살짝 습관인가 봐 보구가 잽싸게 따라와서 지렁이 먹는데 애기보구가 자꾸 뜯어가요 이거 다 보고일거야 내 미끼를 뜯어가는 보호식이들 아우, 대드린다, 대드린다 나무 새야, 또 도마 물고기 잡으면 도마로 써야되겠다 아 벌써 힘이 빠지네 아 어떡하지 이틀밖에 안났는데 벌써 지쳐서 아가리를 안탈게되네 큰일났네 민희야 뭐 말이라도 해 지쳤어 그래 뭘 먹어야 힘이 났을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뭘 먹자 거미가 따라오는데 거미야 도망가렴 도망가렴 밤만 털려보여 밤만 털려보여 도망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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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 бyle 도망가렴 더局 도망가렴 문화 마사지 중이신가요? 문화 숲의 양념장은 초장인가요? 문화 마사지 중이신가요? 문화 마사지 중이신가요? 문화 마사지 중이신가요? 문화 마사지 중이신가요? 기름장에 기름장을 진짜 예쁘다? 맛있다 어째 나도 저렇게 먹어보나 서울 좋놈 감사합니다. 심장의 사랑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 여기 안에서는 진짜 코로나가 없지 무인도 있다 웃을 것도 웃길 사람도 없지 너무 맛있다 이럴때는 무인도가 참 좋은데 이럴때는 무인도가 참 좋은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희는 이제 아 진짜요? 선명현님 안녕하세요 선명현님 물고기 한 마리만 주시면 안 돼요? 물고기 잡으셨어요? 물고기 뭐 잡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TV 물고기 칵태빈이고요 유튜브는 칵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왔어요? 물고기 잡으시면은 지나가다가 꼭 물고기 주세요 알았죠? 약속해 주세요 한 마리만 잡으면 한 마리만 주시면 안 돼요? 많이 잡으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갑오징어 낚시나 모노낚시를 하러 왔는데 물고기가 잡혔다 어 이거는 그러면은 어 미니를 줘야 되겠다 오케이 하이파이브 예스 예스 예 예 얻어낸다 예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꼭 많이 잡아 와주세요 알았죠? 자연스러워서 몰랐어 한 마리만 잡으면 한 마리 달라고 한 마리만 잡으면 한 마리 달라고 한 마리만 잡으면 한 마리 채팅창 안 있고 유망한 척하면 유튜브 값 맞지 미니야? 키윽 키윽 앞에 저 굴고 둥그런 귀한 머리는 무엇인가요? 슬래쉬 키윽 키윽 슬래쉬